태아 보호를 호소하는 세계적인 생명운동이죠. 생명대행진이 다음 달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립니다. 코로나 19로 2년간 온라인으로 열렸는데 올해는 3년 만에 거리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. 제11회 생명대행진이 4월 9일 오전 10시 30분. 생명은 선물입니다. 생명존중은 자궁에서부터를 주제로 열립니다. 참석자들은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에 모여 낙태법이 나아갈 방향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 뒤 광화문과 종로 일대를 행진할 예정입니다. 낙태반대와 생명수호의 뜻을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참가신청은 생명대행진 조직위원회 참가신청서 사이트로 하면 됩니다. 생명대행진은 1974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고 이후 세계 각지로 확산됐습니다. 우리나라에선 2012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열리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